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가 그렇게 고대욕풍 메모리라든지 AI 가속기 분야에서 핵적한 그런 공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호암 이병철 씨라든지 아산 정주영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참 걸출한 인물이었구나. 어떻게 시대를 잃고 반도체라는 것을 한국이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안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분 중에서 아산 정주영 회장은 선이 좀 굵은 불이었고 추진력이 뛰어난 부분이지만 오늘날 삼성그룹의 여러분들 성장을 가능했던 호암 이병철 같은 분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착실하고 굉장히 치밀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그분을 모셨던 분들이 지금 80대 대들이니까 그분들의 회고담 같은 걸 보면 정말 치밀한 그런 전략가이자 실용주의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착실이 해야 하잖아요. 착실이 뭐든 꼼꼼히 치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개최한 관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 대화록도 제출하고 법원에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부분들도 제출하라 이런 법원에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마 정부의 내부에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라든지 관련자들은 그 현안 과제를 수십 년 동안 들여다봤으니까 의과대학의 여러분들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이 이해관계자들의 얼마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건지 익히 알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의 그런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사전에 입수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법규에 없다고 하더라도 훗날을 대비해 가지고 회의의 참석자들의 빠른 내용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착실하게 축적을 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나면 우리가 이런 근거에 따라서 2천 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고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밑에서 짜 맞추는 식으로 아마 이 문제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양분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을 욕하고 지금은 또 경희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런 대학병원들이 재정난에 노출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번지게 됐는데 그런 큰 국가적으로 대사 큰 일을 추진한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들 허술하게 대충 땜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게 됐을까 그 점에 대해서 관계자를 나무라는 문제도 있지만 한국의 공공부분이 일을 처리한 방식 그리고 공직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함을 넘어가지고 당신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본급을 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과대학 정원학대 문제뿐만 아니고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명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대통령부터 모두가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고 그게 도대체 공직자가 할 태도냐 이야기죠. 공직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의무를 다해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세금에서 이런 밥을 벌어먹고 사니까 공직자마다 책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4년간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윤 대통령 치하에서 4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으로 이룬 판결이 났는데 그거를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그냥 깔아뭉개는 것이 그가 짐승이면 할 수 있는 일이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보고 나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가 어떤 분들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란 직책을 여러분들 잠시 내려놓으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모두가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어떻게 뛰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의 길이지 않습니까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과 달리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분갈을 시키는 것이 그게 가장으로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뛴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 아니면 다 자기의 역할과 직책에 따라서 의무 권리 관계가 행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에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반나절 정도만 할 수 있는 선거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이번 선거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간단한 검증조차 하나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방송 중에 자주 ai 혁명을 다루면서 10-9성분의 1 10억분의 1미터의 정밀 공정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 팔아가지고 수조 수십조 정도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돈이 공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공직자 같으면 좀 착실하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맡은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공직자가 여러분들 착실하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제가 윤 대통령하고 동갑이지만 도무지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저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았는지 서울법대로 거꾸로 나왔는지 앞으로 나왔는지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위에서 쳤는지 밑에서 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공직선거를 정직하게 치르는 것은 그것은 논의할 이야깃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이 본인 제의마에서 네 번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입을 싹 닦고 뭡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대통령의 면상을 보면 그 면상을 보고 내가 참 장하시다 훌륭하시다 참 대단한 동갑내기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저 양반이 내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법대를 갔을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모든 것을 건성건성으로 대충대충 그냥 땜빵식으로 천수답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 임기나 제대로 마치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권리와 의무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착실히 정확하게 치밀하게 꼼꼼히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날 여름 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현업에서 약간 거리를 둔 시점에서도 항상 제가 제 자신에게 다짐하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할 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성실하게 치밀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해가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않게 다짐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하는 거니까 착실하게 하자 이야기죠 재미나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꼼꼼히 그게 돈이 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태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10억 분의 1미터 여러분들 그 초미세 공정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들 보면서 또 한쪽에는 더하기 빼기를 못했으면 그렇게 헤매는 공직자들 보면서 참 자주 나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야